2. 5. 6. 7. 7. 9. 9. 9. 9. 10. 10. 11. 11. 11. 11. 12. 12. 12. 13 11. 14. 15. 14. 한 점 만회하는 최유주의 서비스 퍼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습 주천이 서비스 득점 ...넣기 때문에 최유주 선수가 자리를 잡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분명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코스나 원하는 코스로 서비스를 넣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넵 주천이의 서비스 더블스코어 밀어붙입니다 최유주 준비 최유주 신중하게 공을 바라봅니다 꺾어놓습니다 최유주 부드럽게 넘어 기중한 점수를 가져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직선 길게 서비스 시작합니다 양천수의 랠리 그리고 마무리 주천이 게임 최유주 개 Short 가져갑니다 우선 최유주 주천희가 시작합니다 공격 득점 주천희 선수가 득점을 가정하구요 주천희가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다시 주천희 3대1 주천희가 4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주천희가 4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주천희는 5대1 주천희가 공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천희가 4점 차 앞서고 있습니다 백핸드 뿌리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포인트 차곡차 4핸드 탑스피 7대3 자신의 장기를 발휘해요 직선 8대3 기다립니다 주천희 득점 최우천희 자 흥중합니다 기다리면서 최우주 셀프 승점 3점에 한 발 더 다가섭니다 받아주는 최우주 밀어붙이는 주천희 현재 테이블 앞에서 쏟아내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천이 이렇게 화끈하게 마무리됐습니다